다 간 거예요?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갑자기? 이건 이미 늦었다는데? 아이고 ㅎㅎ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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그냥 막 관절 뿌려서 하잖아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성형은 미친 거 아냐? 진짜 너무 웃기잖아 흐흑ㅎ 흑어위기 흑어위기 자기 사장님한테 안돼! 간다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흑윽 하하하하 광산수령단의 다이너바니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받 봐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사람이 사람이 잠시만요 살면서 어떻게 보면 수능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, 네 맞습니다. 정말 속날에 남는 날씨가 되겠다. 그래. 하이. 아, 잠깐. 오, 저희가 탐지하지 않았네. 아 아 으 으 아 이것과 walk brushes 이러면 도대요. 영수? 마지막 영수. 마지막 영수. 더부라고 하신 것 같은데. 진짜. 야. 야. 잠깐. 두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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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해. 당면 움직였다. 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